안녕하세요. 에리스키친친구분들. 오늘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볼께요. 숯두부와 계란과 계란을 사용할께요. 순두부 달걀찜입니다. 한국은 뚝배기의 칼팥을 사용하면 이 레시피를 사용할께요. 일반적인 팥을 사용할께요. 물과 계란을 넣어주세요. 맛과 건강한 계란을 만들기 위해서요. 이 방법은 가능합니다. 물이 시작되면, 중불로 3분정도 더 끓여주세요. 다음은 숯두부와 계란을 썰어주세요. 양파와 계란을 썰어주세요. 양파와 계란을 썰어주세요. 그리고 소금으로 썰어주세요. 양파와 계란을 썰어주세요. 양파와 계란을 썰어주세요. 양파는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양파와 계란을 썰어주세요. 양파와 소금으로 썰어주세요. 계란을 끓여준 후, 이제 이 까마전 부위에 녹아줍니다. 이 영상이 다섯 개의 육수를 썰어서, 이렇게, 계란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계란을 조금씩 굳을 시작합니다. 계란을 조금씩 넣기 시작합니다. 2분정도 끓여줍니다. 이제 계란을 끓여줍니다. 2분정도 끓여줍니다. 불을 꺼내줍니다. 그리고 참기름과 참기름을 넣어주세요. 이것은 아침, 어린이들, 아니면 어린이들에게 좋은데요. 이것은 아주 부드러워요. 아주 부드러워요. 아주 부드러워요. 토프와 계란은 좋은 프로틴이기 때문에 건강한 다이어트에도 좋아요. 모든 좋은 것들은 가장 중요한 것들은 정말 맛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한 번 해보세요. 우리 에디스코리언샵은 크리스마스와 한국어 채소들과 한국어 채소들 한국어 채소들과 한국어 채소들 이름은 호미 온 엣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특별한 크리스마스 기프 아니면 가족들과 가족들에게 특별한 크리스마스 기프는 저희 엣지샵에서 특별한 한국어 채소들과 특별한 가격으로 주의하여 저의 엣지샵에서 아이디스코리언샵을 지낼게요. 저희 엣지샵에서